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왜 이렇게 안따져? 역시 난 연약한 여잔가 봐 어머 왜 이런 목소리가 나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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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나 꼬마야 안녕 왜 그래요? 아 이 캔리 잘 안 따져서 누나 제가 따줄게요 어머 고마워 누나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그래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치? 저는 별로 안 추운데 어머 너는 추위를 잘 안 타나 보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안 추워? 이 속에 네가 있으니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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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속으로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돼 뭔 소리야 어머 어머 근데 누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아 오늘 트와이스 콘서트 있는 날이거든 거기 가는 길이야 우와 저도 트와이스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? 트와이스 무슨 노래 좋아하는데? 저 예스 월 예스야 우와 그 노래도 알아? 어? 그럼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임 포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 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짜장 찬뽕 뜬 뜬 따 아리 뜬 뜬 따 원래 가사가 저거였나? 근데 너는 겨울 때 어디 안 놀러가? 글쎄요 누나는 어디 놀러가요? 어 스키장도 가고 온천도 가고 그러려고 누나 그런데 놀러 갈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자리나 자요 응? 네 꿈속으로 찾아갈 테니까 어머 어머 꿈속으로 찾아오면 이 잘 때도 내가 가발을 쓰고 자 무슨 소리야 이게 어머 어머 근데 겨울은 놀러 가는 것보다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거 같아 어떤 거야? 궁고구마도 있고 궁어빵도 있고 호빵도 있고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막 먹게 되더라고 꿈아 너는? 저는 겨울이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콧물을 먹게 돼요 콧.. 콧물? 너무 막 흘러서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왜야? 살찌잖아 지금도 뱃살 좀 나왔는데 꼬마야 니가 보기에도 이 누나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거 같아? 네! 다이어트 엄청 많이 해서 몸이 좀 작아져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래?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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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주머니 속에 왜 넣어 내가 뭐 열쇠굴이야 뭐야 어머 어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깽골